자 올린 포스 1회 10강의 2번 빈칸추론을 내신 데뷔용으로 수업하겠습니다. 강아지가 끙끙깽대는 이후에 그 원인을 없애져라 이런 맥락의 글이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Puppy will often cry. 개는 종종 울고 낑낑대고 깽깽대고 아홀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홀링이라고 하는 요단을 아홀하는 것이죠. When he sleeps alone. 혼자 있을 때 걔가 혼자 있으면 낑낑대고 멍멍 짖고 아우 하고 하는 것이죠. This is basically his way of calling for attention. 기본으로 이것은 너의 집중을 받아내는 of calling, of calling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신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보면 첫 번째로 집중을 얻어내는 방식 calling out for attention. 그 다음 calling out to, make sure that, 대절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는 것이죠. 뭐라고 확실하게 하느냐, you know there he is there and you have not forgotten about him. 또 이제 헷갈리게 되고 까먹게 되니까 너가 알다, 그가 거기 있다는 것. 나 여기 있어요 라고 you, 즉 주인이 알게끔 하는 게 바로 낑낑대는 이유고 그 다음 you have not forgotten about him. 그에 대해서 까먹지 않았다는 것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He feels insecure when he is left alone. 그는, 즉 그 강아지는 혼자 있을 때, 혼자 남겨지게 되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칠판에 보면 feel이란 동사 다음에 feels 다음에 insecure 좀 적어봤는데요. feel이란 동사는 느끼다 라는 뜻이지만 자동사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뒤에 insecure 같은 회용사를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안전하다 라고 했을 때 safe란 단어를 생각하게 되지만 safe와 비슷하게 secure, 안전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여진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in이 붙어있으니까 부정 억구해라고 만들어주는 접두사잖아요. secure 앞에 붙었으니까 불안정한 상태를 느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ly가 붙는 부사가 들어가면 안되겠죠. securely 라고 하는 거는 부사 자리는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얘는 insecure 얘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feel이란 동사 앞에 he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둘이 똑같은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사를 비동사 it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he feels insecure가 맞는지 생각하려면 he is insecure 아 이게 맞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 ly를 붙여갖고 he feels insecurely 뭐가 틀렸지? he is insecurely 그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호 자리로서 쓰여져 있는 게 맞는가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다음 문장 가시죠. 예를 들어서 혼자 있을 때입니다. when you are out of the house 집에 밖에 있거나 혹은 crate 운반 상자에 있을 때입니다. 일단 1번으로 병렬 혹은 네가 another part of a house he cannot see you 네가 집에 1부분 또 다른 부분에 있어 한마디로 지하에서 정리를 한다든가 마당 밖에 있다든가 혹은 2층에서 혼자 자고 있다든가 그래서 걔가 너를 못 보는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라면 불안함을 느끼니까 걔가 오오오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소리된다는 거죠. the noise he is making 그가 만드는 소음 즉 그가 내는 강아지가 내는 그런 소음은 as an expression of anxiety feels that being alone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런 걱정거리의 표현입니다. feel의 목적 앞에 있는 anxiety예요. 아 여기 안 돌아오셨네요. 돌아오시면 그가 만드는 소음은 결국 그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걱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he needed to be taught, 그는 가르쳐질 필요가 있습니다 be taught에다가 별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해 보이는 문법 중에 하나네요 왜냐하면 위에 그 별게 없잖아요, 쭉쭉 읽으면 되니까 그가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가르쳐질 필요가 있는 거죠 바꿔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he needs to be taught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he needs to be taught, 가르쳐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to learn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문법으로 알고 있잖아요 to be learned라는 수동을 이렇게 능동의 learn으로 또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가르쳐질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라고? that being alone is a cane 혼자 있어도 괜찮아, 혼자 있는 것도 괜찮아 라고 가르쳐줄 수가 너는 걔를 실제로는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너는 훈련시키는 거고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맥락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렇게 콜론이 나와 있어요 콜론을 중심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이 같다는 겁니다 너는 실제로 더 이상 낑낑대도록 소음을 만들기를 멈추게 훈련시킬 수 없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냐고요 아니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리를 줘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나 걔가? 아니야, 걔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제 좀 이따 하겠죠 말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그로하여금 to feel comfortable 편안하게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부사절로 when he is all by himself 혼자 있을 때도 편하게 만들, 느끼게끔 만들 나 금방 돌아올 거야 라든지 이거 갖고 놀아 라든지 사료를 줌으로써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removing the need 소리를 낼 그런 소음을 만들만한 그런 필요성 같은 걸 제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병렬 구조로 revolving과 removing과 training을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글입니다 네, 걔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내는 원동력, 그 이유를 없애라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10강의 2번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